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네마 잉글리쉬입니다. 저는 에벌린입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쉬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Abominabl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 이인은 아파트 옥상에서 설인 예티를 만납니다. 장난을 좋아한 친구들인 진과 펜과 함께 예티에게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Gaining on someone 하면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따라잡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She is leading the race, but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하면 그녀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도하고 있지만 The other runners are gaining on her 다른 주자들이 그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영화 장면에서 들었던 They're gaining on us 는 그럼 그들은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우리 따라잡히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귀여운 예티, 에베레스트의 귀량을 도우려는 이 3명의 노력은 그를 포획하려는 동물학자에게 흐방받고 3명의 어린이들은 에베레스트와 함께 뜻하지 않은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They're gaining on u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현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어 They're gaining on us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